자녀를 독립시키는 엄마들은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다 저는 이거 신화라고 생각해요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일부의 이야기라고 보는 거고요 또 중년이 되면 우울해진다 중년이 되면 지능이 떨어진다 다 신화에 가깝습니다 그럼 우린 빈둥지 시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진짜 뭐래야. 그 이후의 삶이 빈둥지 증후군을 알았건 알지 않았건 간에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입니다. 되게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는 여러가지 특징으로 올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울감이에요. 공허함이고요 절망감이고요 밥맛이 떨어지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어떨 때는 애들 생각하고 그럼 막 눈물이 막 나고요 근데 그 눈물이 정말 좋았어요 눈물이 아니라 이제 어떡하지 나는 이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게 경계가 아주 모호합니다. 이게 빈둥지 증후군인지 아니면 이 중년기에 나타나고 폐경기가 함께 겹치면서 나타나는 일련의 우울증인지 이게 굉장히 경계가 모호해요. 그게 함께 나타날 수도 있고요. 분명한 건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의 에너지와 열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또 경제적인 부분까지 꾸준히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의 자리를 우린 뭐라고 부르는가? 사랑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 사랑의 자리가 좀 지나치면 우리가 이거를 집착이다. 혹은 강박이다. 이렇게 부를 텐데 부모는 어쩌면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거의 강박증 환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에게 모든 24시간을 모든 감각을 다 아이들에게 집중하면서 완전히 아이들에게 거의 몰입하면서 그렇게 지내기를 보통 한 20년 정도 지내면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청소년기를 길게는 한 24년까지 잡으니까 한 25년 정도 애를 쭉 그렇게 집중하고 몰입하고 마치 한 연구실에서 하나만 연구하듯이 그렇게 있다가 아이가 후루룩 떠나버리게 되면 그 빈 공간은 아마 이를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환상이 보이거나 환청이 보이기도 해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 빈둥지 증후군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증후군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질병이 아니에요. 그냥 일련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묶은 것이고 이런 현상들이 그 앞에 어떤 말과 붙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아픔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빈둥지 증후군은 우리가 흔히 주부 우울증, 한시적인 우울감, 이걸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른다면 이거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에게 질병이 아는 건 아니에요. 이게 봤더니 2주일 넘게 잠도 안 와, 눈물 맛 나, 뭐 먹고먹으로 뭐가 넘어가지도 않아, 누굴 만나고 싶지도 않아, 미치겠어 이런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이건 진단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 진단 안에서도 조금 가벼운 수준, 또 중간 수준, 또 심각한 수준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상담하면 돈 내고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아니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것들은 다 무료 상담으로 충분히 좋은 전문가들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상담을 받아도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은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셔가지고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참 놀랍게 빈둥지 증후군을 심각하게 앓는 분들은 보면 그 이전에 우울증을 앓았던 분들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산후우울증이 됐건 아니면 산중우울증이 됐던 생애 우울증의 경험이 있던 분들이 빈둥지 증후군을 앓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내가 그 전에 우울증 이력이 있었어 하는 분들은 한 번쯤 병원에 찾아보시기를 좀 권하고요. 근데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고요. 흔히 현대인의 감기, 우울증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우울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우울증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울증을 마치 모두가 다 겪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나는 빈둥지 증후군을 겪었나?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사춘기를 아주 제대로 겪었다 하는 분. 아주 혹독했어. 아주 자욱이 확 났어. 이런 분. 엄마, 아버지, 사돈의 8종까지 다 내 걱정으로 일상이 안 돌아갔어. 이런 분 계세요?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반에,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한 반이 70명이었어요. 그런데 한 반에 막 70명, 60명 이럴 때 학교를 다니면 그중에 혹독하게 사춘기를 보내는 애들은 보통 10명이네. 혹은 2,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빈둥지 증후군은 어떨까? 어쩌면 인생의 사춘기를 넘어서 사축이라고 할 만한 그 중년기에 맞게 되는 새로운 상황의 변화에 누군가는 혹독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앓을 수도 있는데 놀랍게 정말 그런가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자녀들을 독립시켰다 하는 분들에게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아이들을 독립을 막내까지 딱 시키고 났더니 빈자리가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오히려 나는 굉장히 자유로웠다. 이런 진술이 너무 많았고요. 오히려 애들 딱 떠나고 나서 나는 제2의 직업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다. 심지어 다이어트를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 더 나아가서는 나는 그전에 못했던 여행도 계획하고 있고 개모임에서 못 갔던 그 약속, 나만 못 갔었는데 이제 지키게 되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년 이후의 삶의 계획들이 그때부터 실현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미국에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일종의 대규모 연구가 있는데요. 흔히 이걸 우리가 그랜트 연구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연구에 보잖아요. 그러면 8천 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년을 꾸준히 이 사람들의 발달과 변화들을 꾸준히 연구를 하는 거예요. 중년을 중심으로. 그런데 놀랍게 이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빈둥지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불과 몇 프로였을까요? 5% 이내였습니다. 5% 이내였어요. 그럼 뭐냐? 95%는 뭐냐는 말이에요. 95%는 오히려 홀가분했다. 혹은 나는 그냥 별일 없었다. 그러려니 했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적인 중년 발달에 관련된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연구들 중에 병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논문들은 빈둥지 증후군을 얘기해요. 그런데 병리적인 게 아니라 성공적 중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공적으로 나이 들어갈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빈둥지 증후군에 관련된 연구들은 굉장히 다루는 부분이 적습니다. 왜냐?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이 떠나가면 빈둥지 증후군을 겪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도 들어서 나도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는 건 아닐까? 또 누군가 너 빈둥지 증후군 아니야? 이렇게 나에게 이름표를 붙여줬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 빈둥지 증후군이었다? 아니었다?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빈둥지 증후군인데 이게 심각하다? 당연히 의사진료 받아야죠. 그런데 만일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중년 이후 아이들이 떠나간 자리를 무엇으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거나 창출해내거나 해석해내거나 혹은 채워낼 것인가? 여러분 짬이 나시면 로마에 꼭 가보세요. 교황이 따로 이렇게 통치하는 바티칸 시티가 있죠. 그 바티칸 시티 안에 보면 매주 미사가 열리는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에 본당 쪽으로 쭉 가가지고 보면 천장에 프레스코어가 천장에 아주 하나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 그림들 한가운데 보면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젊은 아담이 나이 들어 보이는 조물주와 함께 손을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서로 손을 맞대고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는 이 공간은 미켈란젤로가 신학자잖아요. 미술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한 다음에 그 해석을 그림에다가 투영을 한 거예요. 미켈란젤로에게 있어서 이 아담의 창조의 그림에서 신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 딱 이티처럼 딱 손가락이 닿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죠. 이건 무슨 공간인가? 이건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공간이에요. 해석의 공간이야. 창조의 공간이야. 재생산의 공간인 거예요. 이 공간이 인간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허락된 공간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것과 똑같은 모사로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손을 떨어진 채 그 똑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손을 약간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손을 맞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 든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의 모습처럼 보이는 이 아담의 창조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공간은 뭘까? 이제 부모가 새롭게 시작할 중년기 이후의 빅뱅의 시기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빈 둥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떠남으로 방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채움으로 방점을 둘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둥지는 떠남의 공간으로서 아픔을 겪고 한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둥지는 아이들을 키울 이유가 없다면 원래 새는 자유로운 겁니다. 새로운 비상구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린 빈둥지 시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진짜 뭐래야? 그 이후의 삶이 빈둥지 중국은 알았건 알지 않았건 간에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빈둥지 시기가 돼서 아이들이 딱 독립을 하죠. 그러면 저는 제가 권하는 게 있습니다. 빈둥지 기념 촬영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리마인드 웨딩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독립해 나갈 시점이 되면 반드시 아이들이 큰 애가 취업할 때 둘째가 독립할 때 셋째가 결혼할 때 이런 시점이 될 때마다 가족 사진을 꼭 하나씩 찍어서 우리가 이 영역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간다. 우리 가족의 일종의 세러머니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빈둥지 사진 촬영 저는 아주 강추합니다. 아이가 독립할 때 되면 같이 사진 하나 딱 찍고요. 아이도 그러면 아 떠나는구나. 그리고 부모도 준비가 됐어. 라는 걸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아이들 앨범이나 어렸을 때 사진 다 챙겨가지고요. 아이들용으로 따로 하나의 앨범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품 떠나기 졸업식인 겁니다. 동시에 그건 엄마도 정리를 하면서 과거를 되새기고 이 과거가 나쁘지 않았어라고 하는 흔히 통합성의 개념을 거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가 바로 뭐냐. 버킷리스트. 이때 하는 겁니다. 영화 버킷리스트 보셨어요? 나이가 든 두 명의 노인이 서로 간에 죽음을 앞두고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이거를 하나씩 성취하는 그 과정.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인데 저는 그 버킷리스트 그때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행도 마음 떨릴 때 가야지 달이 떨릴 때 못 간다고. 제가 볼 땐 아이들이 독립하는 그 시기. 그 시기가 정확하게 버킷리스트를 딱 작성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각각의 과정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건강한 분리의 과정이라는 걸 나도 알고 너에게도 얘기해 주는 일련의 하나의 세러머니, 하나의 행사를 치르잖는 겁니다. 빈둥지가 올까 봐 두려우시죠. 빈둥지를 앓고 있나 잘 모르시겠죠. 걱정하지 마실 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빈둥지가 마치 사춘기가 그냥 겪긴 겪지만 수월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더라라는 게 대부분의 진술이고 대부분의 보고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걱정된다면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그럭저럭 지낼 만하다 하신다면 활동성을 조금 높이시면 돼요. 그중에서도 규칙적인 활동. 이를테면 일주일에 한 번 어떤 특정 학습 영역에 가서 그게 춤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배움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모임이 되었든 꾸준히 참석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중심으로 일주일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규칙적인 패턴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 옆에서 지지해 줄 만한 믿을 만한 친구가 둘 이상 있어 늘 그 친구들과 만나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여행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coalitionする 것을 해야 되는 건 famous 입니다. 이 계획을 증нос한 고정도 이 became 딱 편의점으로 Venus. 감사합니다.